안녕하세요. 김국지 씨가 찐패인데요. 김국지 씨 옆에 있었습니다. 김국지. 목소리가 땅글땅글라. 팔굴 추리 하여튼가. 그렇시네. 이렇게 다 해가면 저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얘기는 도전 다 하는 얘기도 할까요? 사랑하잖아. 대선 후보의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. 김기사. 오잉포. 암호. 참. 드림을 알아보니까 소비를 약속해봐 해봐 주져봐봐. 잘 잡아야 되겠다. 소프라이즈만 17년. 가상 퍼플로 마음이 조금씩 생기고 이런 색깔까지. 인상 씨 기다리고 있어요.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. 너 왜 그랬어.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.